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들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날씨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날씨 많이 진짜 많이 풀렸는데 오늘 간단히 몇 일인지 확인하고 오늘 전달을 간절히 암우지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see. It is February 22nd and Wednesday everyone. 자 여러분 오늘은 2월 22일 이땡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It's Sunday everyone.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다들 어느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What did you guys do today and how was your day? I hope you guys had a great day. I hope you guys had such a great day. And in my case, I just came back home after After workout from the gym around my house. 그 근방에 있는 그 동네 체육관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갔다 왔어요. 운동 갔다 왔고 운동하고 이제 그 다음에 After, after, after work out I hit the shower and then I just came back home. 날이 오는 길에도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기 좋은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듣던 소리 지금 막 지께리고 있는데 자 오늘 끝간에 어제 배웠던 표현들 꼭 써먹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표현들 뭐가 있었죠? 그죠? 내 이 땅겨 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거예요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영어로 한 번에 수밖에 못했었죠? 그죠? I'll pay with my credit card. I'll pay with my credit card. 그리고 그 체크카드 우리가 쓰는 그거 아시죠? 든 돈만큼 그 통장 안에 든 돈만큼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체크하다는 그거 debit card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 D-E-B-I-T-C-A-R-D I'll pay with my debit card.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뜻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의대권 저 의대권 간에 오늘 표현도 야무지게 한 번 스피드하게 외워보고 한 번 돌아가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거 아닐까요? 자 오늘 표현은 뭐가 되냐면 일단은 이런 걸 좀 외워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I have a question for you guys. Do you guys drink well? If so, how many can you drink? How much do you drink? 얼마만큼 드실 수 있는 거? 술 잘 드시나요 여러분? 드신다면 얼마만큼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Are you guys such a drinker? Are you guys such a drinker? 궁금합니다. 얼마만큼 드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못 마세요. 술을 못 마세요. 생긴 거는 완전 물탱크처럼 마실 것이 생겼지만 못 마세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모금만 마시면 얼굴 빨개지신 분 계시죠? 한 모금만 마시면 안에서 작용, 소화를 모시긴 하여튼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배울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아유 죄송해요. 야 술 먹으러 가자고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라고 했을 때 죄송해요. 한 모금만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유 좀 그러네요. 좀 갈 기분도 알고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실 때 영어로 쓰실 수 있는 표현을 한 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어로 한 번 뱉어볼게요. 어야지 잘 들어보시면요. 다시 한 번 오늘 배울 표현. 아 죄송해요. 한 모금만 마시면 얼굴이 완전히 빨개져요. 이 정도 표현이고 영어로 뱉으면 왜 되냐면요. 너는 어떻게 알지? 오시아입니다. 내 face gets all red after one sip. 한 번 더, 한 번 더. 내 face gets all red after one sip. 내 face gets all red after one sip. 태경! Let's go for a drink. Let's go for drink after work. I'm really sorry. I'm afraid I have to say this, but first off, I'm not in the mood for it. And, to be honest, ummm... My face gets all red after one sip, so I don't feel like going, I don't feel like going there, just why don't you guys just go there, just without me, 이런 식으로 대도 않는 막 스킬을 지금 막 뱉어봤는데, 내가 술을 뭐, 야야, 그 회사 마치고 술안자 했을 때, 미안하다, 내가 이따 술 지금 마실 기분도 아니고 근데 한 잔 한 모금 마시면서 얼굴이 빨갤 정도의 표현도 한 번 간단히 스킬을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문장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여러분, 그죠? My face gets all red,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장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My face, 여러분, 제 얼굴이 My face, face 할 때 발음 잡고 가셔야죠 F-A-C예요, F, face, pace 아니에요, pace는 그 pace 조절할 때 그 pace고 Face, face, F 사운드 꼭 하셔야 돼요, My face,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개통사가 쓰임사가 정말 많아요, G-E-T가 근데 이놈아가 일단은 또 어떤 뜻인지 하면 어떤 상태가 되더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My face gets까지 하게 되면, 왜 S를 붙이는데요? 야는 요 삼위칭 단수라는 거, 이거 더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이렇게만 이해해주시고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완전 초법 문법에 그 이제 삼위칭 단수 요 부분 검색해서 좀 보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y face gets 여기까지 해석하시면, 내 얼굴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All, 전다지, 전부 All red, R-E-D죠? All red, 완전히 빨개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빨간 gets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치면, My face gets all red, 내 얼굴이 됩니다, 어떠한 상태가 돼요? 전다지 빨간, All red, 완전히 시뻘개진다는 뜻이 되죠 언제요? After one sip 자, sip이라는 거 여러분, SIP, 그때도 한번 배운 것 같은데 근데 야가 동사로 쓰이면은, 일단은 뭐, 호작거리면서 마시다는 뜻이 있고 이제 그냥 명사로 쓰이기도, 말 그대로 한 모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 모금, 그래서 앞에 또 강조하기 위해서 one 썼죠 After, 후에, 뭐 후에요? One sip, 즉, 한 모금 호작이요, 한 모금 후에 My face gets all red, 내 얼굴이 전다지, 전부 다 시뻘개진다 라는 표현이 딱 합치려지는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잉? 참 쉽죠잉? 이해 확실히 가시죠? So, My face gets all red after one sip My face gets all red after one sip So, I'd rather, I'd rather not drink, I'd rather not drink, I'd rather not drink, I'd rather not drink 소주 I'd rather, actually, I'm, I think I'm, I'd better drink just, 어, 사이다 오늘 사이다 하면 안 되겠죠, 뭐, 사이다 어떻게 했더라? Soda 해야되나? 그럴 거예요 사이다는 그, 우리가 아는 사이다랑 다르잖아요 아니면 그냥 뭐, 고요 명사니까 Just, 어, I'd better, I'd better drink a bottle of 칠성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우리말도 뭐, 얘네도 우리말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말도 영어 배울 순 없잖아요, 그죠? 한국말이 지금 이제, 대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어는 설렁설렁 배워도 돼요, 이제 이렇게, 우리말을 이제, 전파를 널리 해야 됩니다 자, 허소리 고마워하구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My face gets all right after one step 이 표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제가 했던 거 잘 해보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화할 수 있겠습니다 Now it's my turn You guys know what you guys have to do, right? Listen very carefully, and especially you guys have to focus on where I stress on, especially and how I follow the rhythm, follow the chunk 어떻게 제가 이렇게 리듬을 타는지를 잘 주의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본 좀 해볼게요 야야, 술 먹으러 가자 Let's go for a drink Let's go for a drink It's on me 내가 쏘올게 내가 쏘올게 This round is on me 야, 이번 판에 내가 이거, 1차는 내가 쏘온다 The first round is on me 1차는 내가 쏘올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술을 못 마시고 하실 때 하실 수 있는 말씀 야 미안하데 근데 이따가 너구리 완전히 빨개진다 너구리 어떤 상태인데 완전히 빨간 My face gets all red 언제요? 한 모금만 마시면 한 모금 바로 뒤에 After one sip 지금 못 마신다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너구리 전다지 빨개져 My face gets all red 언제요? 한 모금만 마신 후에 After one sip 한 모금만 더 집중하시고 바람에 져 집중하시고 이렇게 덩어리 탄 거 다 좀 집중해 보세요 야, 술 먹으러 가자 안돼 왜 왜 왜 왜 Why not? 이라고 했을 때 너구리 전다지 빨개졌지 전다지란 말은 전부란 뜻이에요 전다지 전부 사투리입니다 Dialect 자, 너구리 전부 빨개져 완전히 빨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My face gets all red 한 모금만 마시면 딱 바로 한 모금 뒤에 After one sip 합치면은 My face gets all red After one sip My face gets all red After one sip And plus, I'm not in the mood for it I just wanna go home and take a rest So, why don't you guys go there Without me 이런 식으로 또 간단히 스킬을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발음 팁을 드리고 여러분들 터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give you some tips for the pronunciation My face 자, my face 여러분, face는 앱 사운드에는 무조건 윈입사랑 입술이 다 만된다고 말씀 제가 수차례 계속 나올 때마다 앱 사운드 나올 때마다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My face 어떻게 된데요? gets, gets 할 때 눈이 gets음, 츄에 든다는 느낌 gets음, 츄에서 get, 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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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s 이 느낌을 해주세요 My face gets, gets 느낌이 나죠? gets, gets 하지 마시고 My face gets, gets 하고, 츄, 츄 이 느낌으로 탁 사주세요 침 뱉듯이 My face gets 그리고 all red red 할 때 이 앱 사운드 이건 입술을 많은 바람이에요 My face gets all red 다르죠? My face gets all red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My face gets all red all red 입술 모으는 거 보이시죠? all red red 언제요? after after 하셔도 F 사운드 F 사운드 있으니까 after after 이렇게 없는 거 보이시죠?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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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sip after one sip my face gets all red after one sip 발음 팁들인 거 꼭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덩어리로 아, 여러분들 발음으로 꼭 뱉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ith the with the tips that I just gave you with the tips that I just gave you with the tips that I just gave you this is your time to speed it up 여러분들의 턴입니다 갑시다 I'm sure you guys can do really well 잘하실 거라 믿어요 덩어리에요 야, 야, 내 얼굴이 전부 다 완전히 빨개진다니까 미안해 술 먹으러 못 가 내 얼굴이 전부 완전히 빨개져 자, 언제요? 한 잔만 마시면 있다 아유, 미안하니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집에 가면 두드려 맞아 두드려 맞아 내 얼굴이 전부 다 빨개진다니까 언제요? 한 잔만 마시면 바르면 발음을 좀만 더 집중하시면서 리듬을 좀만 더 집중하시면서 아까 F 사운드 All red 이런 거 다 R 사운드 강조하시면서 한 번만 더 One last time 합니다 지금 안 뱉으면 언제 뱉겠어요 지금 곡 뱉으셔야 돼요 네, 이제 뱉을까 그쵸 안 뱉어요 지금 뱉어요 마지막 타임 내 얼굴이 전부 다 빨개진다니까 숨으로 못 가 나는 내 얼굴이 완전히 빨개져 소리 안 받아 소리 안 받아 뭐 후회해요? 한 잔만 마 한 모금만 마시면 자, perfect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Let's review 정리합시다이 내 얼굴이 완전히 빨개져요 My face gets all red 언제요? 한 모금만 마시면 After one sip My face gets all red after one sip My face gets all red after one sip Hey, Dagon Let's just go for a drink after work 야야, 그 일 끝나고 술 한잔 Go! The first round is on me 야, 내가 일참 내가 써 가자! Go! Go! It's payday 하면서 Payday가 말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It's payday 될라나? 월금 날이다! It's payday 갔는데 이러면서 I don't feel like going there 가고 싶으면 Why not? First off I'm not in the mood for it 일단 또 기분도 그래 안 내키고 And second My face gets all red after one sip I'm sorry I'm sorry I have to say this But my face gets all red after one sip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분위기 싫은데 있다 아이가 My face gets all red after one sip 하모금 하시면 물이 빨개져 I don't wanna break the mood I don't wanna break the mood 분위기 깨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Why don't you guys go there without me? 네, 혹시나 냉중에 밥 먹지 이런 식으로도 스키스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되도 없는 콩글리시 나오지만 난리 났죠 그래서 I don't wanna break the mood 이게 될라나 모르겠네 분위기를 깨다 Break the mood 될라나? I don't wanna I don't wanna I don't wanna ruin the atmosphere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표현 한번 배워봤습니다 My face gets all red after one sip 반드시 여러분 것도 만들어 가셔서 계속 연습하셔야 되니까 내가 이걸 지금 야이구, 니 뻥치지 말아잉 자스가 니 이거 외워갖고 언 썸어라고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외우신 다음에 반드시 상황이 오거든요 그 상황이 오셨을 때 요, 내가 뱉은 문장을 아, 내가 외운 문장을 내 뱉음으로써 정말 희열을 느끼실 거예요 정말 영어 공부할 맛이 날 테고요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영어 공부에 있어서 끝판 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끝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딱딱딱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지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죽을 때까지 영어 공부는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 아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긴 해 열심히, 저도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때 있긴 해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등환이었습니다 수고많이 하셨고요 내일 좀 더 좋은 표현을 찾아뵙겠습니다 I'll see you tomorrow In the meantime Please take a look at yourself and review what we learn today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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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